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이... 그래? 하하하하하하 야 씨 으흐흐흐흐 으어어어 깜짝이야 흐하하하 몰라 사장님? 그래! 왜? 잠시 미역터에서 숨는 거야 야! 아 씨 이구나 딱 맞아 흑여 번 해 으흑허 이는 우리의 자료를 그리니 하하하하 나 전통과 서서 책에 있는 한 가지 하하하하 바다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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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디 갔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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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 거 썰 먹었는데 바 바이 흐흐 흐흐흐 몰랐어? 아우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그 통 턱 찼지 내가 그 턱 찼었지? 니 거 있는지 몰랐지 흐흐흐 어긴다 아우 그럼 내가 니 거 있는 줄 알았으면 턱했지 흐흐흑 숨어있는 줄 알고. 숨어있으면 윽! 이런 길을까봐. 그래도 내가 야! 불러! 야! 잠수 갔어. 잠수 갔어. 사장님이 어떻게 갔어? 택시 타고 갔잖아. 너희. 어이? 너희. 너희. 호랑이. 우리 아빠. 앞에 있는 아저씨. 또 무슨 수옥에서 보이네. 갑자기 그 호랑이가 어디 왔어? 몰라. 아까 내가 봤는데. 우리 아빠가 오는다. 술 몇 개 더 넣은 그 방이야? 8병? 걔가 남면 돈이 15만 2천이다. 육사심이 세 개. 그래. 그 누가 계산하라고. 이런게 봐야지 뭐. 왜 이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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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당구치고 한잔 물을 들어가시든. 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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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번만이야. 야. 근데 못 일어난다. 한 번만 해. 늦은 한 번만이야. 여기서는 한 번만이지만. 저 다른데 가면. 아니야. 아. 안동 가려고? 아니. 안동 가면은 친구들 만나면 또. 계속 놀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마음대로 나간다고. 밤에. 딸네 이빈이 아침에 학교도 태아줘야 되고. 아휴. 아휴. 아픈 사람이. 맨날 술 안 먹는데. 그런 거 빨리 또 먹잖아. 아휴. 아휴. 약 300m 사압. 30km 이 국책입니다. 아. 2층. 2층? 놀이방? 이제 골프장인데 거기. 차가 왜 복잡하네. 이 집에. 놀이방 가려고? 왜 왜 복잡해요? 아. 손님 많다. 어디. 동닭집에? 아니. 아. 내상. 내상 있어? 응. 아휴. 아휴. 그 쌤쌤이니까 사장님과. 그 미니알 아니잖아. 맨날 나가면 안되지. 맨날 나가면. 그니까 사장님 내일 해. 그런데 이빈이 아빠는. 참으면 또 고 2차, 3차 고고. 아휴. 그니까. 아휴. 2차 먹고 끝내면 되는데. 자꾸 이 없다고. 아휴. 아니. 나가지 말아. 내가. 나가지 말지. 이라 했겠니. 뱁뱁뱁 안하고. 까퍼더라. 어. 네가 들었어. 뱁뱁뱁. 어. 사장님과. 가지마라. 뱁뱁뱁. 뱁뱁. 에이. 에이. 과속 반지턱이 있습니다. 마이. 니 몸. 딱! 잘 맞아. 그녀도. 그녀도. 그리지 말고. 그 안에 잘 앉아 있어. 왜 이래? 왜 라도 있어? 이 집에만 아침이야 거 매일 일찍 맞췄는데? 그거 손님 눈이 없어 그거 손님 더 오롤 뭐 야 아저씨 나이만 아 주인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총각 나이가 원래 총각? 몇살이에요? 32인가 내 친구 아들 30? 괜찮은데 내 친구 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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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아들 저의 아저씨 앞으로도 이 자리에 저의 아저씨 고마워 저의 욕심이 저의 문화 저의 이 녀석 저의 문화 저의 문화 저의 문화 저의 문화 니가, akala ko na nakikita niya ako, kaya lumabas ako, hindi totally excited yung ano ko, hinanaw doon niya ako, loko talaga itong bungal na to, asya guys, God bless you, dito na po sa bahay ko, ano siya guys, problemado kasi yun, na buisit kasi yun, kasi naglaklak si Doraemon, tapos nga sinabi yan, wag kang umalis, ayun, umalis talaga, kaya pinapatawa ko, pumasok ako sa karton, bye bye guys, bye bye